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엘리샤 쿠퍼가 지은 비켓 리들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미국 작가가 쓴 영어로 된 책인데요.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당연히 책이 좋습니다. 미국에서 어린이들에게 주는 어린이 책에 주는 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챕터 북에 주는 상을 유베리메달이라고 부르고 그림책에 주는 상이 칼데콧 상입니다. 칼데콧에도 모든 상을 받은 책에는 딱지가 붙어있어요. 그 해에 일등이죠 말하자면 꼭 품상은 메달이라는 것에서 금딱지가 붙어져 있고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작품들은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금딱지가 붙어있습니다. 이 엘리샤 쿠퍼의 책은 이 책으로 그림책에 주는 칼데콧 상을 붙여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책이 너무 좋고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. 너무 감동적이어서.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흑백으로 그려진 단순한 책이고 대사도 많이 없어요. 잠깐 잠깐 설명한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5세, 6세의 아이들에게 한글로 이 책을 읽어줄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단어들을 한글로 이야기해줄 수가 있습니다. 먹고, 입고, 마시고, 놀고, 치우고, 사랑하고, 만나고, 헤어지는 것 이런 아주 일상생활에 관련된 용어가 여기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그림만 보고 아이들에게 짚어가면서 그 책을 읽어주면서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. 일단 보시면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흰 고양이, 검은 고양이, 큰 고양이, 작은 고양이가 되겠죠.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책에 나오는 반대말 개념을 알려주실 수가 있고요. 책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져 있고 설명 부분이 간단하게 쓰여져 있어요. 그런데 그 설명이 어려운 영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되게 동작과 행동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. 클리닝, 이팅, 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굳이 영어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림을 보고 엄마가 한글로 한번 읽어주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우리 말을 많이 알도록 하는 데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글로 된 재미있는 책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아이들 나이 또래에 맞는 적당한 책을 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 책을 본다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좋은 내용이지만 한글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내용은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서로 만나서 서로 성장해가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. 헤어졌다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는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고 계신다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내가 키우는 반려견과 회화적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굉장히 어느 부분으로 눈물을 흘릴 거예요.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어떤 건지 어린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동물입니다. 아이들에게 동물의 감정이 입이 되어 동물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작가들이 동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. 만났다가 서로 생활을 공유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하나요. 사람부터 한 번 나와요. 이렇게 가족들 슬퍼하는 장면에서 자기만 슬픈 줄 알았는데 가족들도 슬픈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이 책을 같이 우리말로 읽어보시면서 어땠을까라고 물어보시고 뭐 하는 건지 물어보시면서 같이 한글 공부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같이 사서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정서적 영감과 또 좋은 한글 공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엘리샤 코퍼의 빅캣 리들캣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